그리고 또 재미있으셨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? 어? 네 너의 동무대입니다 있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사를 진짜 오랜만에 하고 저도요 맞죠? 장세기랑 저는 저기 고수의 운전면허가 보여요 어디요? 언니와 저 같아요 고수에 아 맞네요 비록 전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아니에요 고수가 될거에요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실테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누구라고요? 아프리키스 그러면 2층에 여기 안녕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?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최고 그리고 저희가 내일 뭐가 나온다고요? 새로운 앨범 맞아요 새로운 앨범 새로운 앨범 싱글 앨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하게 들으셨어요 싱글 앨범 저희가 중간중간 또 테스트 할거에요 며침날 컴백해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? 매일 오후 6시에요 6시 9월 5일입니다 여러분 9월 5일 6시 세븐헤븐이라는 싱글 앨범 새로운 곡으로 퍼플키스가 컴백합니다 에이 에이 왜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모델 소개해 볼까요? 좋아요 좋습니다 소개는 제가 하는거죠? 아무나 해주세요 아무나 해주세요 제가 해 볼까요? 네 이건 채인이고요 안경 춤인데요 이렇게 ồng디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널디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즐겁게 즐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천천히 올려볼까 봐요 맞아요 여러분 텐션 올랐나요? 예 좋습니다 그럼 이번 곡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? 달려보자 Let's go 특히 여러분 센터는 카메라입니다 아 진짜요? 오케이 I'm ready 나도 원합니다 잘한다 오빠 잘해 우리 밀려 타임 우리 셰트 랩삭 전 sebelum에 한해 아오 같이 덩어리 많이 마세요 새ichtig 난 오줌 쓸어 가야죠 girl take it off 너무너무 하긴 사람 어디쯤에 있어 지질해 또 넘치 안 봤어 What the hell? What pity? I'm the hashtag I don't need your attention Guess who the sense of your shame I need money Cause I'm 5, 4, 3, I want Okay, I'm nerdy But I'm not stupid I want your man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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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make me cool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Okay, I'm nerdy I'm not stupid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Come on, we have a king Woo! I want to IF I'm never You're machen Then I try to play Let it burn And Justin Yeah Yeah Someone Can tell you But I'm not stupid On your It's impossible You look like You don't have it 나 여기까지 나를 knowled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